저게 꽃을 흘렸어 저를 잠깐 보세요 있는다고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기를 보니까 계속 화면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내가 화면을 안 보더라도 어디 가서 내가 노래장 가서 그걸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야말로 18번을 만들어주게 돼 가장 좋은 노래예요 있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래도 어디가 아파? 없다고? 머리가 아프게 가슴이 아프구나 가슴 아쉬움나마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가슴 태우며 그 다음에요? 가슴 태우며 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력하니까 다 영장하고 더 나 도와주신 그대 그 다음에 사랑했던 마음도 그 다음에 미워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하사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을 한번 지금은 제가 많이 높여서 여자 키를 했는데 좀 높잖아요. 아침에 조금 반만 맞춰서 우리 어머니들이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는 호흡했죠? 기억 하시죠? 호흡 입술 떨며 호흡 하면서 숨을 일단 뒤로 마시고 호흡 천천히 내뱉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우리였다고 우리였다고 생각하니 더욱라도 아쉬운 나만 가슴 가슴 대놓며 기다리기에 더욱라도 멀어진 그대 하나 둘 셋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혀져 남들 슬픈 의 이야기 수쳐버린 그날 잊어야 그날 고속에 그날 그날 자 이사갈 때 다르게 꼽고 심동하는 장면 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체조하는 거예요. 2분정으로 자 자 입을 깜빡하게 잊는다 그렇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길어진다 하나 둘 셋 돌아선 돌아선 마음이 달래보기에 너무나도 멀어진다 저기 아버님 안 보여요 이거 이거? 크게 사랑했어요 설레이던 가운도 기다리던 마음도